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이와 마니의 방송에서 소소한 컨텐츠 중의 하나인 끝말잇기에 참여해서 끝말을 못 이으신 분에게 벌칙으로 드리는 아주 재미있는 벌칙이죠 신나게 춤을 추셔도 되구요 춤을 추시는 영상이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방에 연애팬이신 우리 제니 효님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효님이 부르실 노래가 무엇이죠? 아이유의 너랑 나 너랑 나랑은 네칵네칵 화작하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 자 다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효님 들어볼까요? 노래 갑니다 하나 둘 셋 뿅 실은 어제 라이브로 하기로 했었는데 잠이 두려 버렸어요 죄송해요 아니 전화라도 주시지 전화 안주셔서 그래서 혹시 몰라서 지금 녹음합니다 제가 춤 전문이에요 노래는 그냥 그런걸로 진짜 라디오에요? 어머 어이가 없네요 분위기 있네요 들어 봅시다 이어서 손틈새로 비치는 내 맘들 귀가 두려워 가슴이 막 벅찬 서러워 조금만 꼭 참고 날 기다려줘 너랑 나랑은 지금 안 되지 시계를 더 보채고 싶지 말 네가 있던 미래에서 내 이름을 불러줘 여러분 춤추세요 일어내세요 내가 먼저 엿보고 온 시간들 제니혈장 너와 내가 함께였었지 나를 놀아주는 그대가 좋아 내가 물어보면 그대도 좋아 내 이름이 뭐야 손틈새로 비치는 내 맘들 내 맘들 귀가 두려워 가슴이 막 벅찬 서러워 조금만 꼭 참고 날 기다려줘 너랑 나랑은 지금 안 되지 시계를 더 보채고 싶지 말 네가 있던 미래에서 내 이름을 불러줘 신난다 눈 깜빡하면 어른이 될 거예요 날 알아보겠죠 그대 기억하겠죠 그대 기묘했던 나이 손틈새로 비치는 네 모습 참 좋다 숨 끝으로 돌리며 시계빠들아 달려봐 조금만 더 빨리 날아봐 두 눈을 꼭 감고 나 버블 건다 너랑 나랑 인족이 남았지 몇 날 며칠지 모르겠지만 네가 있을 미래에서 혹시 내가 헤맨다면 너를 알아볼 수 있게 내 이름을 불러줘 야밤에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 에버랜드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대박이네요 감사합니다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짧은 우리 힐링 고맙습니다 자 우리 힐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이와 마니의 팬들의 노래방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